안녕하세요 소연이예요 오늘은 마르지 않는 클레이브에 가지고 한번 들어볼거에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흥분되어 있냐면 진짜 기대가 되고 손에 묻지 않고 공기중에도 마르지 않는거라가지고 되게 신기해요 보통 클레이드는 공기중에다 놔두면 한 1,2분 되면 다 굳어서 저 진짜 화가 나거든요 짜증나고 아니 클레이가 많지도 않은데 이따가 많은데 이렇게 조그만 먹으면 다 마르잖아요 진짜 짜증나서 얘를 한번 만져보려고 해요 한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보라 색깔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이렇게 꺼낼 때 진짜 부드러워요 손에 묻지 않고 마르지 않는 플랫폼 예! 너무 좋네요 자 이 보라색을 만졌으니까 이제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모든 모양들은 동그라미에서 시작된다고 하네요 자 동그라미를 만들었고요 오 동그라미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제 방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방울 모양 오! 만들어져요 짜잔! 물방울 모양이 아니지만 가즈세요 보라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파란색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일단 한번 조금 꺼내봐서 촉감을 다른지 얘도 보라색이랑 똑같이 처음에 부드러워요 냄새 있나? 한번 봐봐 볼게요 냄새가 다른 클라이보다 냄새가 더 좋네요 진짜 제 취향입니다 너무 좋다 이번에 그러면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트를 잘 못 만들지만 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또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동그라미 하나도 힘드네요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만들었고요 이제 조금 누른 다음에 여기서 꼬집어 주세요 오! 하트 모양 됐어 하트 모양 진짜 됐어요 이번에 됐을까요? 짜잔! 하트 모양 너무 예쁘다 이거는 제가 진짜 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 놔둘게요 하트 모양은 납득은? 너무 슈퍼야 자 이제 가면 이걸 한번 만져볼게요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주황색인가요? 주황색 보다는 조금 연한가? 아 왜? 희망있죠? 자 일단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이게 속감은 다 똑같은데 뭔가 색깔이 다양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 색깔이 많으면 이제 어떤 모양이나 다양한 모양을 만들 때 이걸 섞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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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